저거 뭐야? 이거 뭐야? 좋은 아침이다! 오늘은 수영장 끝나가! 안녕! 저 아빠가 안 나오냐?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고 와서 수영장 가야 되는 땐 말이 쉽지! 뭐하세요? 아니, 눈치가 없어졌어! 눈치가 없다고? 응! 눈치가 없어? 혹시 어제 여기 위에 있었는데? 그래, 그럼 어디 가든지 못 나가고 혹시 없으면 우리 못 나가는데? 아니, 그러니까 눈치를 빨리 찾아보라고! 빨리! 우리 지금 뭐가 맨날 없어져? 맨날! 어디 갔어? 찾았어, 오빠! 왜요? 저기 바닥에 있어! 저기 바닥에 있어! 어디? 어디 바닥에 있어? 저봐! 내 가방에 있었어! 그러니까 네 가방에서 두고 서! 어? 그리고선 뭐 나한테만 그러고 내 주머니 없냐고 그러고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! 배고파요! 아침부터 화냈어! 밥 먹어요! 밥 먹어요! 와, 날씨 완전 좋아! 어! 뒤에, 뒤에 봐봐! 미국의 한 마을 같지 않아요? 여기가 제주도구나? 어! 완전 좋아! 고맙다, 제주도야! 우리 대한민국에 제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! 나 아니야? 나한테 고마운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제주도한테 고마워! 내가 예약했네! 아니야, 제주도한테 고마워! 너한테는 하나도 안 고마워! 나 지금 시장에 앉았는데 여기 바깥에 수영장이 바로 보여! 사람이었어, 사람이! 어저께 물놀이 못했겠다며 오늘 물놀이를 신나게 해야 돼요, 지금! 빨리 가야 돼요, 우리 빨리 지금 밥 먹고! 한 명도 없으니까 빨리 밥을 먹고 갑시다! 한 명 처음부터 하면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가 지금 어! 갱장찌개랑 김치찌개밖에 안 돼! 먹을 때! 아니, 되게 많은데 피자도 많고? 아니, 밥을 먹어야지, 이 사람! 아침부터! 되게 마음이 안 들네! 맨날 쌀쌀쌀쌀! 그리고! 이거 비밀인데 수영장에 치킨, 피자 그런 거 판대요! 빨리 밥을 먹어! 김치찌개랑 김치찌개 시켰습니다! 원래! 찌지도 않고 먹고만 했었던 거 알아? 배고팠나봐요! 계속 먹고 했었어요! 벌써 이렇게 해고 됐었잖아! 야, 이거 전부 들어갔어! 전부는 아니야! 전부는 아니야! 나만 먹어야지! 다 드세요! 나는 수영장 가서 먹어야지! 아, 드디어! 수영복 갈아입고 수영장 갑니다! 나다린, 신났어! 신났어! 오빠, 오빠 물 온도 적당해! 물 온도 적당해! 안 차가워? 응! 좋아, 봐봐! 오, 괜찮다! 안 차갑다! 어때? 높이 어때, 높이? 깊이 깊이 깊이! 깊은데? 괜찮아요? 엄마, 이 정도! 이 정도! 이 정도! 오, 야, 저기 끝이네! 너무 좋다! 와, 여기! 지휘 봐봐! 풍경 진짜 좋아! 어? 얘들아! 내 말 들리니? 들려? 아니, 지금... 앞에 봐주세요, 앞에! 지금 recognise 사진 찍는 거에요 지금? 네, 인피니티 풀! 오~~ 부는 거는! 나도 찍어야 돼! 빨리 와봐! 아, 야야! 아, ativa astia! 잘 나와? 네. 자 찍어 줘봐요. 우리 그때 워터파크.. 대관 안한 거 말고 밖에서 이렇게 같이 즐기는 수영장에 놓은 거 3년만인 거 알아? 어? 사람들? 근데 오늘 또 사람이 없어. 없어. 전세된 거 같아. 저 빌린 거 아니에요. 빌린 거 아니고요. 그냥 없어요. 오랜만에 밖에서 노니까 신나지? 잠깐 거기서 수영 대결 한번 합시다. 시작! 무조건 시작! 아, 뭐가 다 바뀌어졌어, 뭐가? 그럼 좀 식상하지만 잠수 대결. 아니야! 왜? 좀 식상하지만 잠수 대결. 한 번만 하자, 둘이. 한 번만 봐. 그러면 좋은 거 있다. 너네 싱크로나이즈 알지? 이거, 이거? 오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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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누가 더 오래 떠인다. 시작! 오빠, 오빠, 이거 내가 만들었어. 왜 그래, 왜 그래. 오빠, 이거 내가 만들었어. 네가 만든 거 아니야. 원래 싱크로나이즈 있잖아, 이거. 해봐요. 우와! 어, 둘이 덜 떠 있는데. 오빠, 이거 가능해요? 난 못하지. 그럼 해봐. 아, 난 못해요. 난 절대 못해. 넘어봐. 난 절대 못해. 아, 난 절대 못해. 자, 비자의 물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누가 이기나, 누가 이기나. 던져, 던져. 우와, 그 비행기도 뭐야. 와, 비가 장난 아니다. 비행기도 뭐야. 그 바다 지금 안 깰 것 같아, 잘 안 보이는 거지. 바다에 비행기 뭐. 제주도야, 사랑한다. 나, 나. 사랑한다. 저기요, 저, 저. 제주도야, 사랑한다. 내 이름 제주도로 바뀌었어. 야, 너는 좀 비기 있어. 너 이름이 제주도로 바뀌었어. 제주도야, 사랑한다. 저 사람들 노는데로. 나 여기 지금 선패드에 앉으려 그러다가 잠깐만. 저거 뭐야. 완전 큰, 완전 큰 잠, 오빠. 뭐야. 잠깐만, 잠깐 오지 말아봐. 놀랄 수 있어. 잠자리가 이만해. 야, 네 목소리가 이만했어. 진짜, 저 깜짝 놀래가지고. 네 목소리가 이만했어. 오빠 목소리가 더 커. 저기 뭐야. 잠자리가 주먹만해. 그래? 장난 아니야. 어디 있는데? 잠자리. 잠자리. 저거? 잠깐만. 뭐야? 쟤 저기다가 묻어줘. 아, 묻으면 안 되나?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. 저기서 빼짝 마르면 어떡해. 오빠 손가락보다 더 길어. 이리 와봐. 움직이면 어떡해? 내 손가락. 저기요. 이렇게 큰 잠자리.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잔디밭으로 돌려줘요. 여기는 너무 뜨겁고 딱딱하고 별로 안 좋아. 알겠어요. 잔디밭으로. 어떡해. 자연으로 돌려주세요. 불쌍하다. 왜 거기 있지? 왜 너무 더워서 그랬나? 다녀오세요. 전 멀리 안 나가요. 잘, 잘 갔다 왔어요? 오! 오! 빨리 놓고 하네. 오! 여기는 낮은 어린이 수영장이네. 수영 가능한 깊이야? 깊은 데 한 번 들어가볼게요. 깊은 데가 있어? 여기 한 번 가봐요. 네. 아니, 다린아. 너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. 어? 뭐야? 원래 안 깊은데 아까 거기다 여기가? 굉장히 이맨하네. 아, 잠깐. 가면서 기뻐줘. 와! 오빠 거기. 위에 있어서. 한 명을 어떻게 하라고. 뒤에 한 명을. 둘 다 업어야 돼요. 둘 다 업어야돼요. 야, 둘은 갈 거 같아. 빨리 여기 놔. 아니, 바깥에 있는데 꼭 여기서 놀아야 돼? 괜찮아요. 제 발이 안 닿아. 누구야, 누구야. 누구야. 발 떼면 어떻게 되는데. 발 떼면 구해줘요. 오, 쟤 올려. 쟤 구해줘, 구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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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시 야외로 돌아왔는데. 우리 꼬맹이들이 저를 물속에서 업어보겠답니다. 실제로는 별 때를 못 업는. 엄마, 여기 끝나. 뜨거워. 오, 어머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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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누르지 말고 그냥 업기라고요. 이 사람 눈치채지 오빠. 내가 한 번 반지를 업어줄게. 아 시간 가면 갈 줄 아세요. 제가 뵙고 갈 줄 아세요. 어? 초라이는 잠자리 발견. 우와 여기 잠자리가 많구나. 선생님 잠자리가. 이거 더 커. 잠자리가 왜 잠자리 왜 잠자리 잡으려고요? 잡을 수 있어? 너 잡으려고 왜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왜 그래. 수영장의 명의는 또 뭐다? 치킨. 오빠 지금 안경에 다 비친다. 뭐가요? 얘네들이 비친다. 비쳐요? 이거 이거 이거. 진짜 맛있다. 이거야 엄마. 그건 아니야. 자 일단은.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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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잖아 이거 이거 이거. 피자. 와. 정말 신기하다. 우와. 그렇지 피자는 페퍼로니야. 맞아. 먹어봐. 우와. 치킨이. 눈금이 팡팡 터져. 진짜 거짓말 아니야. 거짓말. 진짜라 했거든요. 그죠? 거기서 입술. 안 해. 갑자기 유튜브 터지지? 치킨에 유튜브 팡팡 터져. 응. 그래? 피자는 어때? 피이가 막 쭉쭉 눌러놔가지고. 야 그나저나 너 여기. 어. 피자. 하나도 없고. 도우만 있냐? 아무튼 맛있게 드십시오. 제주도야. 사랑한다. 응. 제 이름은 오늘부터 제주도로 개명했습니다. 성은 제 이름은 주도. 아빠가 자꾸 엄마한테 사랑한대. 아린아. 거기 숨어있는 거야? 숨어있어. 아빠두 숨어있을게. 아빙지. 숨어있겠습니다. 도깽씨랑 달인이랑 지금 씻고 있거든요. 도깽씨 나오면 어떤 반응을 받겠지 한번 보겠습니다. 도깽씨랑 하나도 못 fårом 10일짚각. 아니 반응 안fare wcześniej threaded. 예쁜것っていう 마음이 같은데. 뭐야 이거 지금. 얼굴 하다가 뭘 이렇게 벗혔어. 아 그냥... 왜 거기서 와. 지금 남편하고 딸이 없어졌는데. 찾지는 못하면서 얼굴에 팩을 하고 있냐고. 일주일 밖에 나갔는데 터진rocket. 당신 그런겁지 사람이야? 왜 나간 줄 알고 봤는데 신발이 있더라고 다 그래서 스몰나 보다가 탁구 입고 깜짝 놀랐는데 놀랐어? 놀랐었어? 어 한 거 알겠어? 머리 질러 스몰! 잘했어 잘했어